4세기 초 한강 유역에는 백제가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백제의 영웅 근초고왕은 황색깃발을 앞세운 황제군을 이끌고 정복의 노정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 퇴자야 우리 백제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느냐 오래전 부회에서 내려오신 온조대왕과 비류대왕께서 이곳에 나라를 세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분들의 옛 터전이었던 부여의 땅을 되찾을 때가 됐다 그러나 이곳을 호시탐탐 노리는 북쪽의 고구려가 마음에 걸립니다 고구려와의 일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세력이 더 강성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치는 것도 좋은 방안이겠지 대왕마마 저를 선봉에 서게 해주십시오 기특하구나 그러면 먼저 가야국 변경에 있는 다소성으로 가서 목락 근자 장군을 도와 가야의 세력을 꺾고 백제의 힘을 만방에 떨쳐버리도록 해라 알겠사옵니다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의 중웅을 리핸클이 간다 기다렸습니다 빨리 가겠다 빨리 가겠다 저를 불렀습니까 뿅하십시오 빨리 가겠다 기다렸습니다 빨리 가겠다 기다렸습니다 빨리 가겠다 우물대지 마라 태자님 어서 오십시오 아 목락은자 장군님 오랜만입니다 이곳에 계셨군요 예 이곳에서 가야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먼 길에 피곤하실텐데 오늘은 그만 쉬시고 내일부터 전투에 참여하시지요 아닙니다 대왕마마의 명을 받은 처지에 어찌 쉬이며 지낼 수 있겠습니까 하하하하 대견하십니다 좋습니다 함께 성박하야군의 잔등을 몰아내도록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밥 먹고 하죠 밥 먹고 하죠 먹었으니 이래야죠 아 여부를 댔다 어디로 갈까요 빨리 가세요 명령만 내리시지요 명령만 내리시지요 1번 부대 1번 부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잠은 안 끊나요 나를 불렀습니까 예 사유가 다리에 공격하십니다 2번 부대 1번 부대 이곳에 신경 쓰실게요 지진이 날은 남봉하는 것이 끝까지 경쟁하는 것 2번 부대 1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군이부터 터뜨려가 그리고 전 micros 좋은 변호사운은 터뜨려Dice를 원하는 것이다. 대신 전담기기기기기기기기공자 여기서 잘해 주십시오. 해즈 실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스티커에 남기고 있는 사람을 acquit! 자, 일단 여행을 조절해 주십시오. 어, 제발, 자, 이제 시작을 시작하는 거. 갑니다. 자, 지진이. 자, 지진이. 신이. 자, 지진이. 승판이 완료됐습니다. 승판이 완료됐습니다. 어디로 갈까? 지금 그리 간다! 백전불팀! 공격하라! 명하십시오! 2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3번 부대 백전불팀! 지금 그리 간다! 승판이 완료됐습니다. 명령만 내르십시오! 밥 먹고 하죠! 18세 타임은 없던 거예요! 3차가 나왔어요! 3차가 나왔어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갔어! 2번 부대 승판이 완료됐습니다. 3차가 나왔어요! 승판이 완료됐습니다. 3차가 나왔어요! 2차가 나왔어요!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4차가 나왔어요! 1차가 나왔어요! 6차가 나왔어요! 3차가 나왔어요! 2차가 나왔어요! 3차가 나왔어요! 정국은 본격적인 인간에 전해진 사람들에게 army-psi 아예 방문이 참고하네요. 정국은 본격적인 인간에 분격적인 인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문 경험을 합니다. 들어간àng을 본격적인 인간입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상하설이 성공했습니다. 상하설이 성공했습니다. 원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성공했습니다. 집결지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there is no doub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